야 저게 엄청 커 야 저 가까이 가면 큰일나 저기 달려들어 어미 있을 때 근처에 가면 안돼 달려들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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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왜 우리한테 안 들려들었어? 다행이지 찍었지 아까 찍게임 당시에 아빠 왜 안 들려들었어? 좀 이따 이게 차가워 여기 있잖아 어 봐봐 보여? 소종을? 어 새끼 굼도 있고 아 귀엽다 어어 너무 귀여워 아 뛰어가는 거 봐 너무 귀여워 어어 너무 귀여워 소랑가니고 돌아가네 아니 근데 안나와 이게 있어 화면에 난 나왔네 아뇨 했지 어 너무 무서워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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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I literally stop 어 stop 하고 이제 찼쇼? 또 나올 것 같다 차 스톱하고? 나무 뒤에 숨었어 나무 뒤에 올라간 거 같아 올라간 거 같아 곰 다음에 타나? 응 온다 온다 이거 오면 진소를кольку 문 잠 Garden 얘네 문 열수 도 있어 새끼곰 저기있고 어미곰 저기있는데 안 보여 곰들은 조금 똑똑해? 야 가자 새끼곰 막 뛰어 가잖아 아빠 곰들..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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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들 똑똑해? 똑똑하지 밭에 먹었고 다니기면 안된다 야 근데 우리 저쪽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신경쓰이네 저쪽이야 우리? 어 우리 차 여기다 세워놔야 돼 그리고 여기 안되고 여쪽에다 세워놔야 된다고 좀 이따 문 열어가야 될 것 같아 그니까 나가지 말고 저 차 내고 가야될 것 같아 어 여기 위험하구나 밤에 돌아다니지 말아야겠다 야 그때도 우리 레이터에서 공모자랐어 옛날에도? 레이터 앞에서 모르겠는데 레이터인지는 모르겠네 한번 보금 받는데 확 달려든거 아냐 고만가 이쪽 맞아? 어 일로 갔잖아 가자 이제 호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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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어휴 놀래라 여기서 갑자기 진짜 무서워 오ю 한번 남겨주세요 두번째 호주 목요 한참 한참 뭐 한참 한참